지금부터 도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메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항상 얘기되는 것이 바로 IP라고 하는 거예요. IP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접속하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스마트폰들도 다 IP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터넷상에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는 보통 이런 형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IP를 얘기할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IP 얘기가 나오죠. IP를 추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상에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들은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르치는, 자기를 식별할 수 있는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IP 주소를 알게 되면 어떤 컴퓨터가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IP 가지고 모든 컴퓨터를 다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메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IP라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IP만 존재하는 거고요. 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IP가 숫자와 숫자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 숫자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저 IP를 주소하는,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IP를 좀 더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닷컴이라고 여러분이 보통 입력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이버 닷컴은 이 뒤에 있는 220.95.233.172라고 하는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IP를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복사해서 새 창을 띄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IP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IP를 입력하니까 네이버가 열렸죠. 즉 네이버는 이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IP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네이버라고 입력을 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방금 제가 입력했던 이 IP를 알아내서 이 IP로 접속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자 오픈튜토리스.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115.68.24.88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컴퓨터에 이 URL을 입력하는 곳에다가 오픈튜토리얼스.org 즉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를 입력하게 되면 자 한 번도 이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없다 그러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네임서버라고 하는 서버에게 야 오픈튜토리얼스.org IP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네임서버는 어 그거 115.68.24.88이야 라고 내 컴퓨터에게 알려주면 내 컴퓨터는 115.68.24.88이라고 하는 주소를 이용해서 그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고요. 그 컴퓨터에게 나 오픈튜토리얼스.org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어. 라는 거 알려주면 이 컴퓨터 즉 우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가 이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전송을 해주면 내 컴퓨터의 이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과 IP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도메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IP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메인이 거의 고갈된 상태죠. 거의 모든 도메인들이 다 있어서 이 인기 있는 .com이라든지 아주 짧은 도메인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소멸이 된 그 누군가의 소유가 된 상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IP를 쓰는 게 더 공평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도메인을 산 사람들은 아주 좋은 도메인이 있을 테고 나중에 도메인을 사야 되는 우리들이나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은 아주 구린 겁나 긴 도메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건 좀 뭔가 이렇게 인터넷 설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인터넷이 이렇게 클 줄 몰랐겠죠. 자 그러면 도메인의 구성 요소를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고 있으면 좋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면 도메인에서 이 opentutorials.org라는 도메인이 있다고 쳤을 때 opentutorials는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oig라고 하는 것은 보통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고 oig는 비영리 단체를 암시합니다. 아니면 어떤 단체를 암시하기도 하겠죠. 뭐 organization이겠죠. 그리고 다음 점 co.kr에서 co라고 하는 것은 country를 의미하는 건데 국가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있는 kr은 어떤 국가인가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다음 점 co.kr은 대한민국 한국 국적의 어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거지만 이것은 어떤 가이드일 뿐이고 여러분이 다른 나라의 국가 도메인을 사지 못하는 여러분도 다른 나라의 국가 도메인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url의 이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보통 url이라고도 하고 도메인이라고도 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 생활코딩 홈페이지에서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이 웹페이지의 url에서 이 오픈 튜토리얼에서 좀 oig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url 전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ur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또 서버를 식별하기 위한 단위가 도메인이고요. 그리고 url은 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가 보통 url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도메인과 url을 구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것을 이해하셔야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